라스트, 라스트 카니발 활 연습을 해볼거에요. 3, 처음에 업. 업은 뭐냐? 올라가는 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얘가?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바이올린은 이거 내리는 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거, 내리는 활. 올라가는 활은 이렇게 올라간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의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올라가는 활이에요. 3, 2가 2음줄로 되어있죠. 3, 2, 이어요. 있는다는건 뭐냐? 내리고, 내리고. 내리는 활로 두개를 같이 켜라. 3, 2 이렇게 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여기까지 이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활을 아껴야 돼요. 3, 2, 이어요.